잘 할 수 있으세요? 당연하죠 이제 보고싶은 네이 세계로 세계로 セーブンタースワーク! そしてこんな映像も残っていました。 10年前、栃木テレビのカラオケ番組に出演した当時6歳の本田さん。 関東賞を獲得していました。 娘に色の可愛い君の… キミの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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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えーの! キミの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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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끝까지 멍돼 7, 4, 3, 4, 4, 5, 6, 7, 8, 10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창조â 4창조â 한글자막 by 한효정 ДИНАМИЧНАЯ МУЗЫКА 칸마다 어떤 미션이 있는지 안 보이는데 얘는 유리 언니가 한 번 유리가 한 번 유리 언니? 유리 언니?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웨고웨고웨고 웨고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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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이스케이스케 귀여워하니 포장 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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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에게 절 감사합니다 오늘 매일 매일 예쁜데 오늘 뭔가 진짜 잘해 뭐지? 왜 그럴게 예뻐? 이러는 사람이 진짜 아 매일에 있는 사람 하나 줘? 그럼 하나 주세요 해봐 주세요 귀엽게 주세요 사랑스럽게 주세요 깜찍하게 주세요 멋있게 주세요 저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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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의 아름다운 우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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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2개 우정 하늘 다행히 부터 내가 사쿠란보 우정 너가가 나갈 수 있어 너무 잘해 내가 너무 잘해 내가 너무 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